아 또 이렇게 제 이름이 걸린 프로그램을 또 만들어주시고 정식우일에 오늘 첫 출발을 하게 됐습니다 안녕하십니까 SBS 18기 아나운서 조정호식입니다 소울 넘치는 애교 넘치는 얼빡샵 큐! 액션! 제대로 찾아온 게 저는 광고 동아리 출신이에요 감각적으로 아 네네 빨리 얼른 시작해볼까요? 제 얘기 좀 더 안 들어주시고 정식우일에 첫 촬영 처음이자 마지막이 될 수도 있습니다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프로미스아입니다 저희가 6월 4일 첫 싱글 앨범을 들고 컴백을 하는데요 멋진 컴백 영상을 정식 의뢰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 오늘 우리 프로미들의 홍보영상을 기가 막히게 찍어줄 조정식입니다 엄청나게 많은 분들이 지금 참여를 좀 기다리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얘기를 듣기로는 우리 좀 팬분들이 정말 임팩트 있고 한 번 틀면은 나가지 못할 만한 저는 순전히 커피 한 잔 받고 하는 거거든요 우와 진짜 약간 반응이 좀 약간.. 반응이 좀 약간 약간 добр 파이팅! 파이팅! 짜잔! 프로미스나인의 첫 번째 싱글 앨범이 나왔습니다 프로미스 게스트 메디드 쇼! 기대해주세요! 어때요? 프로미들이 반응 기다리고 있어요 궁금해요 궁금해 궁금하대요. 너무 정적이다. 조금 더 계절감 있게, 좀 더 발랄하게. 이거 어때요? 멤버 전원 얼빡샷 넣어주세요. 지금부터 그럼 들어갑니다. 전신 나오나요? 아니요, 얼굴 쪽만 나와요. 우리 팬들이 원했던 얼빡샷은 반영을 했고요. 대형이 너무 정적이다. 아, 피라미드로 가자. 누구, 누구. 아니, 피라미드 대형으로 가자. 자, 모자 준비됐어요? 네. 준비 300% 됐어요. 자, 갑니다. 큐! 귀엽고 깜찍한 역대급 퍼포먼스가 합빵빵하게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건 다시 찍을 필요가 없다. 먼저! 어떤 느낌으로 할까? 짱 멋있게 할까? 가운데서 이렇게 약간 이걸 하고 앵글을 그러면 다른 멤버들은 바닥에 다 앉아있는 거야. 쇼할 때 앵글도 다 들어오는 거죠. 서로 붙어있으니까 안 닫히게 서로 조심해서 네. 고! 잠깐만. 안 들어온 사람 있다. 저기 뒤에 더, 더 바짝 쏜 줄이 다. 더 붙어야지. 그러면 내가 뒤도 더 빠지게. 아니, 애초에 빠졌으면 돼.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왜 이렇게 거기 모어 있는 거야? 그럼 이제 힘들게 해. 카메라 여기 서 있어. 오케이, 여유 있어요. 여유 있어요. 앉아주세요, 이제 다. 누가 카메라 앞으로 지나다니? 정수리 나온다, 정수리 나온다. 더 숙여요, 더 숙여야 돼. 오케이, 됐다, 됐다. 액션! 이제는 약속해 소중히 간직해를 우리 일렬로 서서 머리 이렇게 나오면서 하는 거 있잖아요. 그거를 한 번 할 거예요. 아니, 이거 어때? 우리 이렇게 한 명씩 이렇게 이렇게 아, 이거? 천천히 들어오는 거야. 어, 그럴까? 이제는 약속해 소중히 간직해를 진짜 멋있어. 진짜 멋있어. 한 번만 더 맞춰봐. 너무 멋있어. 하나 둘 셋. 이제는 약속해 소중히 간직해 당신의 아이돌을 송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프로듀스장입니다. 좋다. 이제는 약속해 소중히 간직해 이제는 약속해 소중히 간직해 이제는 약속해 소중히 간직해 그러면 귤이 얼굴 옆에서 이렇게 다섯 개를 착 하고 할까요? 제가 웬마에선 남 얘기 잘 안 듣는데 너무 좋았어요, 지금. 인자죠? 오케이. 우리 스태프들 조금만 도와줄래요? 제가 왜 그러냐면 아까부터 모자를 보는데 아, 그니까 아, 그니까 그 생각을 그 생각을 딱 하고 있었잖아. 그 생각을 딱 하고 있었잖아. 너무 잘 어울릴 것 같더라고. 근데 얘가 안 좋아할 것 같아서 말 안 하고 있었잖아. 나 안이 어떻게 똑같은 생각. 음료가 다섯 개밖에 없고 기회는 한 번이에요. 알겠죠? 큐! 탄산처럼 톡 쏘는 프로미들의 매력과 청년감 런치낸저 지환이의 시원오버강영! 더운 여름, 여러분들에게 즐거움을 선사해드릴 앨범입니다. 자, 이제 최영 씨 차례입니다. 최영 씨 굉장히 중요해요. 앨범이 나왔다는 소식을 전하는 거니까 여기서는 우리가 약간 저음을 쓸게요. 저희 프로미스 나인 좋다, 좋다. 집중이 확 된다. 큐! 프로미스 나인의 오, 좋다. 지현 씨? 네. 이제 마음을 흔들어야 되는 부분이에요. 네, 여러분 많이 들어주실까? 짠! 우리 그럼 이거 어때요? 약간 반말로 가볼까요? 팔꿈치 이쪽 이렇게 해주세요.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큐! 얘들아, 하루에 아홉 번 듣자. 괜찮다, 괜찮다. 괜찮다. 하고 뒤에서 왜냐면 두 개 들어가요. 약간, 약간. 준비됐죠? 오케이. 액션! 얘들아, 하루에 아홉 번은 듣자. 자, 이제 마지막 멘트 딱 하나 나왔어요. 편하게. 누워서. 아, 좋아요, 좋아요, 좋아요. 다 그냥, 내가 여기서 키가 제일 크니까 내가 지미집으로 찍어줄 테니까 굴을 만들자. 아, 네네네. 굴을 금지 한번 만들어 볼게요. 지휘 해주세요. 여기서부터 붙여야 될 것 같은데? 굴을 이렇게 돌리면 되겠다. 아, 맞아, 맞아, 맞아. 레디. 둘, 셋. 큐! 프로미스 나인 많이 기대해주세요. 플러버 우리랑 영원하기 약속! 잘했어요. 짜잔! 프로미스 나인의 고! 징글 앨범이 고! 더운 여름 여러분들에게 산산처럼 톡 쏘는 가! 역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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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들아. 1위 가자! 프러미스 캡슬매리 쇼! 1위 가자! 고! 프로미스 나인 많이 기대해주세요. 플러버 우리랑 영원하기 열고! 플러버 우리랑 영원하기 열고! 감사합니다.